탭스 387점이라 하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600점 만점이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백분율로 따져보면 70에서 75% 즉 100명 중에 25등에서 30등 정도 되는 점수입니다 즉 생각보다 꽤 높은 점수라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 탭스 배점 원리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300점대 전후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두 몰려있게 배점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387점까지 점수를 올리는 게 이 점수 숫자는 얼마 안 돼 보여도 꽤 많은 실력이 올라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327점부터 387점까지 올리는 건 백분율 25%를 올려야 되는 반면에 387점부터 450점까지 올리는 건 백분율이 한 13%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387점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어려운 점수라는 뜻인데요 이걸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의 독해는 160점, 어휘문법은 35점씩은 맞아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어휘문법 35점은 유형이 거의 똑같고 배점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반타작 좀 넘게 맞추면 되는 점수인데요 청의 독해 160점은 유형과 배점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대체 몇 개를 맞춰야 되는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점 원리 토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청에는 40개 중에 딱 9개만 틀리고 31개는 맞춰야지 160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걸 유형별로 보자면 이 9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 모든 문제들을 맞춰야 됩니다 또 독해의 경우에는 35문항 중에 딱 9개만 틀리고 26개를 맞춰야 되고요 이걸 유형별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맞춰야 되죠 이것 또한 탭스 배점 원리상 내가 틀리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배점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387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현재 한 200점에서 300점대 초반 정도이실 텐데요 그럼 이미 이 대다수의 쉬운 문제들은 맞추고 계실 거고 반대로 이 9문제들은 애초에 목표 달성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387점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공부해본 경험 특히 수능이나 토익같이 다른 영어 시험을 공부해본 경험이 꽤 많으시다 보니까 어 뭐 탭스도 비슷하게 좀 공부 열심히 하면 금방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원래 영어를 공부하던 단어 외우고 문제 많이 풀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유독 탭스만 다른 시험들과 다르게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자 그 이유는 애초에 탭스 자체가 다른 영어 시험들과는 아예 다른 데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87점이 꽤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습관을 모두 버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탭스식으로 이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정확히 이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공부는 할 필요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모든 점수 때 각 구간별로 실제 수험생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각각 문제를 풀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를 일일이 적어서 제출을 하도록 했고요 그 안에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즉 387점 이하 수험생들은 387점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오류들을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오류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387점 이상을 달성하신 수강생님들의 목표 달성 후기 성적표로 인증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방식대로만 따라서 공부를 하신다면 387점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이 문제들이 청해, 독해, 어휘, 문법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크게 문법, 단어, 청해,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법의 경우에는 문법 영역의 문제들을 맞추기 위한 문법을 학습하시는 게 아니라 딱 이 독해, 청해 이 문제들에 나오는 문장들을 잘 해석하기 위한 문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즉 철저하게 독해를 위한 문법을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법을 학습하시든 가장 기본은 무조건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모두 찾는 건데요 이 주어 동사를 찾는 걸 어렵게 만드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수식어들의 구조를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수식어고 그 수식어는 무엇을 수식하는지 그 수식 대상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크게 9가지 정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바로 동사가 변형된 수식어입니다 이 탭스에 출제되는 좀 긴 문장들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 동사에 ing, ed, 혹은 앞에 to가 붙어서 동사 역할이 아니라 수식어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문법인지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이 동사 변형 수식어를 인지하고 뭘 수식하는지 어떤 의미로 수식하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동사 a, b 구조인데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뭐 명사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명사 동사가 될 수 있는데요 해석을 위해서는 이게 뭐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그 두 개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라는 문법은 워낙 기초 문법이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탭스 문장에는 형태는 단순한 수동태 형태인데 실제 의미는 단순히 이 동사를 당하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특수한 수동태의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전치사 인데 전치사 또한 뭐 in, on, at 이런 기본적인 전치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쉬운 전치사들이 간혹 의미가 한글과 1대1 대응되지 않는 좀 특수한 뉘앙스로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전치사가 묻고 있는 수식어가 어디까지인지 이 전치사 수식어가 수식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절 이상 여러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엔 주어 동사가 한 문장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주어 동사가 짝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나 관계사 그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여러 문장이 얽혀진 문장에서도 모든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심볼, 즉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들을 캐치하고 이 지시어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탭스는 직설적이지 않게 막 우회적으로 빙빙 돌려서 표현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대명사 같은 지시어로 돌려서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대놓고 대명사뿐 아니라 더 플러스 일변 명사까지도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지시어들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를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매끄럽게 이해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볼들을 모두 찾아서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다음은 문장의 어떤 성분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시나 위치 같은 관계사가 생략된 경우와 주어나 동사가 생략된 경우 딱 두 가지만 제대로 캐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행한 구조인데요 좀 아까 설명드린 그 여러 절이 합쳐진 문장 그리고 어떤 요소가 생략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문제가 합쳐져서 한 문장의 여러 겹겹인 구조가 중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겹 같은 수준으로 묶여 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이런 복잡한 문장에서 멘붕을 겪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문장 부호들의 쓰임새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탭스 문제를 푸는 데 방해를 할 수 있는 부호는 딱 콤마 하이픈 대시 세미콜론 콜론입니다 이 다섯 가지 부호들이 어떤 쓰임새로 쓰여지는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문법들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만 제대로 학습해 놓으시면 독해 청해에 필요한 해석 능력을 딱 387점을 맞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기르실 수가 있고요 시제, 가정법, 도치, 관계사, 수일치 같은 굉장히 익숙한 수능 문법 한국식 문법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문법들은 탭스 독해 문장을 해석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문법 영역의 일부 문제들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387점을 목표할 경우에는 문법 영역을 따로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좀 아까 설명드린 독해를 위한 문법들만 공부를 하신다면 독해 청해뿐만 아니라 문법 35점 정도는 바로 나오실 수가 있고요 문법 영역을 따로 공부하는 거는 45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하실 경우에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문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의든 교재든 이 문법들의 원리를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독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로 해석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조를 잘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한글 해석 뿐만 아니라 이 문장들의 구조까지 설명을 해주는 해설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컨설텝스 수강생님들께는 우선 이 독해를 위한 문법들에 대한 강의와 300점 대 초반까지 많이 틀리는 함정들이 포함된 연습 문장들을 선별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설명된 모범 풀이를 통해서 해석 실수들을 교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실제 탭스 문제에 완전히 자주 출제되는 빈출 단어를 최대 900개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정확히는 기출문제 출제 빈도 기준 상위 15%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빈출 단어 즉 한 단어가 여러 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900여개 단어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전체 단어의 71%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면 예를 들어 Unlikely, Secure, Tendency 딱 이 정도 수준의 단어들을 외우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탭스 단어장의 기출 단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출제 빈도는 얼마 되지 않는 Detour, Diverge, Minder 이런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를 막 몇 천 개씩 외우시는 건 387점을 달성하는 데에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런데 딱 900개 정도만 따로 외우시는 대신에 이 단어가 실제 문장에 나왔을 때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문맥 응용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 쳤을 때 중간에 이 Secure 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사전적 정의, 한글 뜻만 외워놨다면 이 세계화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사전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을 것이다 라는 어색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이 문맥에 맞게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사람들의 사전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는 거니까 안전할 정도로 확고한 위치를 찾는다는 거구나 즉 그냥 사람들이 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예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쓰임새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능이나 토익 같은 보통 영어 시험들은 그냥 단어의 사전적 정의만 얼추 외워놔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탭스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뭔가 좀 응용이 필요한 사전적이지 않은 의미로 쓰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맥에 대입해서 응용하는 연습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문맥 같은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시너님 즉 동의어도 함께 외워놓으면 이 탭스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탭스 정답 선택지는 지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paraphrase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의 동의어나 반의어까지 연결해서 내가 외워놓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말한 선택지를 잘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출 단어 한 900여 개 정도만 문맥에서 응용할 수 있게 그리고 동의어들까지 함께 제대로 외워놓는다면 독해 160점과 어휘 35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실제 탭스 시험 출제 빈도 순으로 단어들을 정리한 단어집으로 학습하시길 추천해드리는데요 최상위 900여 개 정도만 외우면 되다 보니까 많은 단어가 꼭 수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예문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문이 최대한 많은 단어집일수록 좋겠고요 이 문장에 나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이 문장의 빈칸이 뚫려 있고 단어를 집어넣는 형태의 단어 시험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최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수강생님들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문제를 통계를 내서 정리한 상위 15% 빈출 단어 900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요 단어 예문 버튼을 클릭하면 사전에 수많은 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어나 반의어도 함께 보시는 게 좋고요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이 단어의 시각적인 뉘앙스를 보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그룹당 문맥 응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단어 시험을 2개씩 제공해드리고요 1순위부터 17순위까지는 단어들이 비교적 쉬워서 2회독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순위부터 31순위까지는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총 2회독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다음 청해의 경우에는 387점을 목표할 경우에는 딱 파트 1,2의 어려운 문제들과 파트 4,5의 쉬운 문제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파트 1,2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수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빈출 수거 상위 8% 200개 정도만 학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청해의 문제에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문을 들으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 4,5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안 들린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이 안 들린다는 현상의 원인을 좀 세부적으로 쪼개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발음이 안 들리거나 발음은 들리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꾸역꾸역 들었는데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서 총 세 가지 원인으로 틀릴 수가 있는데요 발음 때문에 안 들리는 원인은 탭스 청해 문제에 빈출되는 연음들을 모아서 듣는 연습을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서 안 들릴 경우에는 천천히 끊어서 들었을 때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구간별로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들릴 경우에 다시 쭉 이어서 들어보는 순서대로 듣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스 청해 문제는 유독 시험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걸 위해서는 지문을 들을 때 간략하게 노트테이킹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청해 파트 4,5의 경우에는 어렵지만 지문을 두 번씩 들려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기회 각각 역할을 나눠서 어떤 내용들을 노트테이킹을 하는지를 유형별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빈출 수거와 빈출 연음은 따로 리스트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끊어서 듣는 연습과 노트테이킹 연습은 직후에 설명드릴 문제풀이 단계에서 함께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많은 수험생 분들이 하고 계시는 쉐도잉이나 딕테이션의 경우에는 387점을 목표로 하실 경우에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듣는 걸 넘어서 말할 수 있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요 딕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 들리는 부분을 받아 적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들리는데 중간중간 일부만 안 들릴 경우만 사용하셨을 때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45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수준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다음은 문제풀입니다 탭스는 유형별로 요구하는 답이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문에 나온 맞는 말을 고른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요구하는 답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387점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필수 유형들의 경우에는 오답의 함정을 피해가는 훈련까지 추가로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유형별로 요구하는 정답이 다른 만큼 오답 선택지에 포함하는 낚시 수법 패턴도 서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청의 파트 1,2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인 반응, 돌려 말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쓴 선택지를 오답으로 출제한다든지 독해 빈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을 포괄하는 주제만 정답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지문 1부에 언급되긴 했지만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낚시 선택지로 출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낚시 패턴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들은 각각의 낚시 패턴에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청의 파트 3, 메인이나 코렉트 유형 같이 너무 쉬운 유형이나 청의 파트 4, 5의 임퍼 유형 같이 너무 어렵고 필수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풀이법만 가볍게 학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교재로 학습을 하시든 이 모든 세부 유형들을 풀이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를 정확하게 학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답 선택지의 낚시 패턴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을 때 단순히 정답 선택지 뿐만 아니라 나머지 오답 선택지까지도 왜 틀렸는지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즉 선택지 4개를 모두 다뤄주는 해설이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청의 파트 4, 5 문제를 푸실 때에는 아까 설명드린 끊었다가 쭉 이어서 듣는 연습과 간략한 노트테이킹을 하는 연습을 직접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수강생님들께는 모든 유형별 풀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강의와 연습 문제 그리고 선택지 4개 모두 각각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디테일한 해설을 제공해 드립니다 노트테이킹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유형별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대비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요 탭스는 실전 압박이 매우 심한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나눠서 학습하실 때랑 쭉 이어서 실전처럼 풀이하실 때랑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4번 이상은 모의고사 학습을 하실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자 이걸 위해서는 저희 교재 탭스의 정석 3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진단 테스트 1회 혹은 탭스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무료 모의고사 2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탭스 무료 모의고사가 탭스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들에 대한 링크 또한 댓글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들을 학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전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풀이하시는 건데요 당연히 실제 시험처럼 쉬는 시간 없이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쭉 이어서 푸셔야 합니다 청회, 어휘, 문법, 독해 순서대로 각 영역별 시간을 지켜서 풀을 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바이오 리듬이 맞춰지도록 탭스 시험 시간인 오후 시간대에 맞춰서 푸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 중에 어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아는 건 맞추고 모르는 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 건 바로바로 넘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연습만 돼 있다면 어휘, 문법 영역에서 시간이 부족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독해 영역이 많은 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영역인데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딱 387점이 버려도 되는 문제들을 제외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87점은 총 26문제를 맞추셔야 되죠 그럼 직전 단계까지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최소한 맞힌 문제들 중에 한 80%는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31개 정도만 푼다면 최소한 26개는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럼 387점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4문제를 버려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빈칸 7, 8번과 인퍼 24, 25번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푸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 우선 맨 앞에서부터 1번부터 6번 풀고 7, 8번 스킵하고 그 다음에 9번부터 23번까지 쭉 순서대로 이어서 푼 다음에 인퍼 2문제 스킵하고 그 다음에 긴지문을 순서대로 끝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하시면 빈칸 7, 8번을 푸시고 그래도 남았다 하시면 인퍼 두 문제를 마지막에 푸시면 되고요 제한 시간이 끝났다 하면 모품 문제를 내비 두시고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채점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독해 청의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오답 논리를 적어 놓으시는 건데요 오답 논리라 하면 그 틀린 문제에 내가 고른 그 선택지를 왜 골랐는지 이유를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지문에 이 내용이 나와서 혹은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서 등등 간단하게만 적어 두시면 되고요 이 오답 논리까지 모두 적어 놓고 채점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모품 문제들도 마저 풀고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푼 문제들을 리뷰를 하셔야 할 텐데요 사실 이 리뷰 단계가 풀이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해 청의 오답 논리를 적어놨던 틀린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끝까지 파악해 내는 겁니다 일단 아까 적어 놓은 오답 논리로 내 생각이 이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어떤 단어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어떤 오류를 범했다든지 이런 이유들을 찬찬히 살피면서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이때 일단 첫 시도는 최대한 해설을 안 보고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을 먼저 보게 되면 마치 이 문제를 이제 이해했다는 착각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틀린 원인이 교정되지 않은 채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해설 없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사전으로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요 어휘문법 틀린 문제들은 그냥 눈으로만 왜 틀렸는지 정도만 리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풀고 채점하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리셨다면 이 리뷰하는 단계는 어쩌면 훨씬 많이 한 7, 8시간 정도까지도 소요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한 단계니까 반드시 거쳐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학습을 하실 때 할 필요 없는 건 이 독해를 한 문제 한 문제 타이머를 재면서 속독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이 속독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 빠르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일부러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어차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해도 안 되고 빨리 읽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인 이해력을 늘려야지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독해 속도를 늦추는 병목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단어를 문맥에 맞게 바로바로 유연하게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주어 동사 수식어를 빠르게 빠르게 구분하는 연습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대로 딱딱 물 흐르듯이 문제를 푸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잘 진행하신다면 버리는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험 기간 동안 시행되는 정기 시험은 최대한 모든 시험을 응시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실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실전 훈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탭스라는 시험은 회차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87점이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매 회차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험에 나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최대한 시도를 늘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387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공부를 빠르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문법은 철저히 독해를 위한 문법 주어동사 찾기, 동사변형 수식어, 동사 A, B, 수동태 특수한 경우 전치사 수식어 어디까지인지와 수식 대상, 두 절 이상 합쳐진 문장, 심볼과 가리키는 대상, 관계사나 주어동사 생략되는 경우 평행한 구조, 문장 부호들 이것들만 학습하면 된다 단어는 실제 탭스 문제 출제 빈도 기준 상위 15% 900개 정도를 문맥 응용 연습과 동의어와 함께 학습하면 된다 청에는 파트 1, 2는 빈출 수거 상위 8% 200개 파트 4, 5는 빈출 연음 끊어듣기 간략한 노트테이킹 연습으로 발음, 속도, 기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문제 풀이는 탭스 특유의 유형별로 각기 다른 풀이 법들과 387점 필수 유형들의 오답을 소거하는 훈련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는 최소 4세트 이상을 완전히 실점처럼 풀이하고 내가 틀린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는 리뷰 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딱 이것만 편하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컨설텝스에서는 387점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공부하면서 모르겠는 건 언제든지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어떤 질문이든 무제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 없는 것도 정리를 해드리면 생소한 단어 몇천 개씩 무한대로 암기하는 것 시제, 가정법, 도치, 관계사, 수일치 같은 한국식 문법 혹은 문법 영역을 따로 공부하는 것 딕테이션이나 섀도잉으로 청해 공부 청해 파트 3 메인 코렉트나 파트 4, 5 임퍼 유형 같이 필수 유형이 아닌 유형들의 선택지 훈련 모의고사 볼 때 독해 속도 훈련 이런 것들은 387점을 목표하실 경우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387점을 3주 만에 완성하실 수 있는 학습 계획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이 해야 할 것들을 3주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댓글 링크로 달아드렸고요 이 계획표는 일단 3주 동안 만큼은 하루 종일 투자한다는 전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387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죠 보통 영어 시험처럼 암기식, 해설 방식으로 공부하면 몇 달 동안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수 때를 3주 동안 만에 하려면 최소한 하루 종일 횟수에 올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 스케줄상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안 난다 하실 경우에는 이 동일한 계획표를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나눠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치를 이틀에 나눠서 하든 3일에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설텝스 수강생님들은 각 학습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페이지 링크를 각 항목별 아래에 배치해 드렸습니다 딱 387점 구간에 필요한 공부만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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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